시니어 모델 2주차 수업 시니어 모델 1주차 수업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벽면에 내 몸을 고정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10분간 서 있는다 다리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 다리를 굽혀서 20분을 센다 그리고 더 많이 굽혀서 30분을 센다 두세트 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몸을 벽에 기대서 체형을 교정한다 10분간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5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 있다가 다리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 밑바닥이 보유해야되니깐 조금 더 멀리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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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면에 내 몸을 기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다리를 굽혀서 스무분을 세고 더 많이 굽혀서 서른 번을 다리 체력 강화를 위해서 굽히면서 체력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두 세트 연달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펴주고 가슴은 항상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가슴을 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손은 달걀을 살짝 쥐고 있는 모습으로 옆에 허벅지에 갖다 댑니다. 어깨가 오른쪽 왼쪽 체형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17년 동안 이렇게 클럽을 주로 오른쪽으로 들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들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교정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약간 내리고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드러내고 양손을 달걀을 잡은 듯이 살짝 허벅지 옆에 갖다 대서 10분 정도 자세를 교정합니다. 그러면 무음이지만 옆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ntrol